오늘 우리 가운데는 주일 예배를 대단히 악세사리처럼 생각하는 소위 크리찬들이 있습니다 내 감정에 따라서 내 기분에 따라서 주일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안 드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세상에 밖에 나가서 여러 가지 핑계를 갖습니다 또 가족들과 여행을 가기 위해서 다 좋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크리찬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일 예배,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실까요? 그리고 주일 예배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AD 95년 한 사람이 특별히 여수님 12제자 가운데 마지막 남은 한 제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반모섬으로 유배를 하게 됩니다 반모섬은 어떤 곳이냐면 남쪽에서 북쪽까지 직선거리로 16km입니다 그리고 동쪽에서 서쪽까지 직선거리로 9km입니다 바로 이 반모섬에 유배된 사람이 여수님 12제자 가운데 마지막 살아남았던 제자가 바로 사도 요한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도 요한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5권의 책을 기록을 하게 됩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했습니다 요한 1, 2, 3서를 3권의 책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마지막 책인 게시록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요한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장차 마지막 될 일을 게시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반모섬에 던져지기 전에 그의 모습은 처참했습니다 너무나 참혹했습니다 전해지는 역사의 전생에 의하면 이 사도 요한은 한 분은 가마솥에 던져졌습니다 사람이 튀겨지듯이 사람을 삶아버리듯이 그런 불 속에 던져진 가마솥에 던져졌던 요한 또 한 분은 수백 마리 되는 독사 굴속에 던져졌습니다 독사들이 수백 마리가 물어 뜯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온몸이 피트성이며 피고림이 질질 흐르는 그런 상황에서도 이 사람은 죽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반모섬에 던져진 그의 모습은 지금 이 반모섬은 성교지로 유명합니다 이 반모섬은 바위섬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이 대단히 귀합니다 비가 내리면 빗물을 받아서 식수를 사용해야 되는 이런 곳입니다 온몸이 만신창에 되어버린 이 요한은 이곳에 던져졌을 때에 아마 그는 의식을 차리지 못했을지 모릅니다 혼수 상태였는지 모릅니다 누간 사람을 돌봐주질 않습니다 이 반모섬은 그 당시에 그 반모섬을 지키는 간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마치 천년 감옥과 같았습니다 사방의 바다에는 상읍대가 우글거리는 곳이었습니다 인간의 방법으로는 이곳을 벗어날 수가 없는 곳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있을 때 오늘 이 사도 요한이 요한 게시록 1장 9절은 다음같이 자신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반모섬에 던져진 그는 나 요한은 반모섬에 왔는데 예수의 환란에 동참하는 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환란 한글 성경에는 환란이라면 고난을 당했구나 그런데 별로 실감이 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구약은 히브리어로 원래가 원어가 기록되었습니다 그리고 신약은 헬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헬라에 기록된 원어를 보게 되면 오늘 요한 게시록 1장 9절에 나 요한은 반모섬에서 예수의 환란에 동참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이 환란이 들립시스란 그런 원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들립시스 이 의미가 어떤 것이냐면 성경 말씀에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내용 가운데 요한복음 16장 21절에 보게 되면 요인이 아이를 해산할 때 고통을 말씀합니다 이 고통이라는 단어가 들립시스입니다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 요인이 아이를 출산할 때는 살이 찢어집니다 피를 흘립니다 사경을 하면 고통 가운데 놓이게 됩니다 숨이 꺼낼 것 같습니다 며칠 동안 계속되는 이 출산의 고통을 겪는 요인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한은 고백하는 것은 나는 며칠이 아니라 매일같이 이 들립시스에 고통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아이를 출산하는 그 산모의 겪는 그 아픔과 고통같이 죽음의 사경을 헤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있는 이 요한이 반모습에 왔을 때 성령이 감동하시고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이때가 언제입니까 AD 95년 이 요한이 반모습에 유배가 되었을 때 예수님은 AD 33년에 33세 때에 성천하셨습니다 그로부터 몇 년이 흘렀습니까? 62년이 흘렀습니다 62년 만에 반모섬에서 이 요한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62년 전에 처참했던 십자가에 지으신 예수님이 아니셨습니다 만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너무나 권위적이고 위풍당당한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요한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 보는 것을 제게 기록하라 바로 게시록을 기록하는 지시가 오늘 이때 주어집니다 이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요한 예시록 1장 10절에 보면 주의 날에 주의 날에 내가 성령이 감동이 되었고 예수님이 찾아오셨으며 그리고 계속되는 말씀 내용은 너 보는 것을 제게 기록하라 게시록을 기록하게 하신 동기가 어디 있습니까? 주의 날입니다 주의 날에서 시작됩니다 주의 날이 어디입니까? 바로 안식 후 첫날인 오늘 주일이 되겠습니다 바로 이 요한이 어떤 사람이었나요? 달력이 있습니까? 자신의 몸도 가누지 못합니다 참혹한 그 현장에서 몸부림을 치면서 고통 가운데 마치 산송장처럼 내던져져버렸던 이 요한이 한 가지 그 고통 중에도 사경을 헤매는 중에도 잊지 않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주의 날을 잊지 않습니다 바로 주의를 잊지 않습니다 병들어서 언제 이 사람의 숨이 끓여질지 모르는 절박한 상황에서 어쩌면 반모습에서 자신은 죽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졌는지 모릅니다 기약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이 사람은 주의 날을 항상 지켰습니다 그때 성령이 임하십니다 오늘 이 현장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는 시대가 변하면서 점점 교회를 떠나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는 신앙관이 분명하지가 않습니다 확실하지가 않습니다 교회는 분명히 교회 안에 새 부리의 사람이 있습니다 껍데기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알맹이가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까도 까도 알맹이가 없습니다 믿음은 있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는 포장만 거창한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막상 포장 벗겨보니까 뜯어보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사람을 가르쳐 양파 같은 교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양파는 어떤 것입니까? 열매 모양이 있습니다 그러나 껍질 까보세요 얄명이 없습니다 사과 같은 교인이 있습니다 사과는 겉껍질이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 무심한 칼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공통적인 것은 칼로 껍질 벗기면 하얗게 드러납니다 겉다르고 속다른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홍다무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 홍다무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겉과 속이 똑같습니다 교회 안에는 어쩌면 이 세상에는 새 부리의 사람이 있습니다 있어도 되고 없어야 될 사람 그리고 없어야 할 사람 하나님 보시는 데 그렇습니다 반드시 있어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이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에 반드시 있어야 될 사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믿음의 거루터기입니다 오늘 주일날 이 자리를 지킨다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단예수 9장의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가 되면 두 가지 징조가 일어난다 했습니다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 현상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사탄 마귀가 제사와 예물을 금지시킬 것이라 했습니다 어디에서? 교회 안에서 제사는 예배입니다 마귀는 예배를 못 들이게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실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자리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께서는 예배자를 찾으시느니라 우리 하나님은 구원하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예배 자리를 통해서 만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마귀는 그 예배를 못 들이게 합니다 오늘 이 자리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 있는데 바로 여러분들인데 중요한 것은 나는 예배가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한 가지 기억하십시오 욕설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당신을 찾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 예배자입니다 오늘 여러분 예배의 성공자가 되십시오 단예수 9장 27절에 말씀하시는 그대로 사탄 마귀는 마지막 때에 제사를 금지시키고 예물을 교회에서 금지시키는데 선교의 일에 하나님 앞에 들이지 못하게 만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한 영혼이라도 또 여러 번 들어지는 그 예물을 통해서 영혼이 살아나는데 사탄은 이것을 발광을 합니다 못하게 합니다 절대로 못하게 합니다 마음속에 인색한 마음을 집어넣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마음을 지배하는 요한복음 13장 이전에 마귀가 가로뉴자에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돈 때문에 이 돈의 유혹을 사탄 마귀는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대단히 인색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은 내 마음, 그 사람 마음이기 전에 사탄이 그 마음을 지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 이하의 말씀은 성령 사건이 입건한 후에 바로 많은 사람들은 주님 일에 자신들의 예물을 내놓고 주님 일에 썼습니다 전혀 상반되는 그 현상을 보게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에 보게 되면 막달라 마리아는 이 여자가 일곱 개신이 늘렸다가 예수님 만나고 치료된 이 여잔데 예수님께서 무덤 속에 사흘째 되던 날 이 여인 혼자서 공동묘지를 찾아갔습니다 공동묘지를 찾아갔을 때 인류 최초의 열두 제자가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자가 아니고 예수님의 첫 부활의 목격자 정의자가 누구냐면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이 날이 언제입니까? 바로 안식우 첫날 오늘 주일입니다 주일날 어떤 일이 있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날입니다 주님이 왜 부활하셨습니까?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십자가에서 무덤 속에서 계시다가 부활하신 이 날은 사망원세를 이기신 날입니다 내가 부활 대신 주님이 부활하신 이 날에 내가 예배 드린 날이었으면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 주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망원세를 이기신 날입니다 무덤에서 나오신 날입니다 오늘 그렇다면 이 날에 부활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여러분은 주의를 지켜야 됩니다 주의를 지키고 안 지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한 예를 들면 이 지상에는 수많은 크고 작은 그리고 높고 낮은 많은 건축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건축물은 아무리 외관이 화려하고 디자인이 잘 돼있다 할지라도 몇 백 층을 지은 그런 고층 빌딩이 있다 할지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기초가 탄탄해야 됩니다 신앙세는 기초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기본이 예배입니다 예배 속에는 총체적으로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있습니다 찬양이 있습니다 기도가 있습니다 헌신이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하나님은 어디를 통해서 그래서 예배자를 찾으신 하나님은 왜 찾습니까? 예배를 통해서 나의 신앙 고백이 그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출입국기 20장 11절에 말씀하시기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리라 이 복이란 말이 한글에는 그냥 복이니까 세상 복으로 생각합니다 안식일을 지키면 세상에 하나님 축복 주시는구나 아닙니다 그 말씀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자꾸만 샤머니즘의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속신앙 전통적으로 내려오던 이런 무속신앙이 뿌리박혀 있기 때문에 교회를 들어와서도 전부 그런 생각으로만 머리에 가득 차 있습니다 오늘 여기 말씀하시는 출입국기 20장 11절에 안식일을 지키면 내가 복되게 하리라 하리라는 말씀은 진행형입니다 계속됩니다 오늘 이 자리도 반드시 계속되고 있을 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이란 말이 구작성경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습니다 바라커입니다 이 바라커란 말이 복이란 의미가 어떤 것이냐면 무릎 꿇다, 엎드리다, 절하다의 의미입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하다 뜻입니다 안식일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엎드린 날입니다 절하는 날입니다 무릎 꿇는 날입니다 하나님을 성기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의 축복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렇다면 오늘 성경 말씀 보면 이렇게 강조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민숙이 11장 31절에서 35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략길을 40년 동안 걸어서 가난으로 가게 됩니다 그때 이 광략을 가리켜 신약에 와서는 모세가 그려갔던 이 광략 40년을 담갔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38절을 말씀하시기를 광략을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교회 생활하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장수가 다르고 시대가 다르고 사람은 다른데 그런데 영적으로는 똑같은 모습을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민숙이 11장 31절에서 35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략길을 가다가 고기를 달라고 말합니다 고기는 물질입니다 경제적인 문제를 말합니다 민족이 대이동을 하는데 자그마치 이때 학자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40년 동안 유세엘 백성들이 이동할 때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강조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출입국지 12장 37절은 작년 60만 명과 그리고 분여자 어린아이 노인까지 합치면 약 250만 명에서 350만 명이 민족이 대이동을 했을 것이다 그렇게 학자들은 말합니다 그런데 고기를 달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강조합니다 민숙이 11장 31절에서 35절에 보면 요호와 깨로부터 바람이 나왔습니다 하나님 바람이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옵니다 이 메추라기는 시속 15km 이상을 날은다고 합니다 재백가에 속하고 있습니다 사막에서도 잡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때를 지어 나르지 않습니다 한 마리 두 마리 허터져 있습니다 그런데 바다에는 더구나 메추라기가 그곳에 날고 있을 때 아무도 손이 닿지 않습니다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호와의 바람이 메추라기를 바다에서부터 몰아오실 때 오늘 하나님 백성들이 있는 곳으로 몰아옵니다 아마 이 민족이 이 고기를 먹는데 수천 수십만 마리가 살아있는 메추라기를 쌓이기 시작합니다 성경에 두 규비씩 높이라고 했습니다 한 규비씩 45cm를 말합니다 90cm입니다 약 1m 높이로 살아있는 메추라기가 한 마리도 날아가지 못합니다 오늘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에게 신명기 8장 18절에 내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가 내게 제물 축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경제적인 축복을 몰아오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심각한 상황이 전개됩니다 이들이 종일 종료와 거의 터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았다고 했습니다 종일 종료가 무엇입니까? 아침에 해가 때면서 해가 질 때까지 메추라기 줍습니다 그리고 철야 작업을 합니다 저녁부터 내일 아침에 올 때까지 메추라기 줍습니다 하루 꼬박 24시간 메추라기 줍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모자라서 그 이튿날 종일토록 하루 온종일 또 메추라기 줍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다음과 같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고개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셨다고 말씀합니다 갑자기 여기가 무덤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해 주셨는데 왜 갑자기 상황이 이렇게 바꿔질까요? 고개가 아직 이 사이에 있다는 것은 씹히기 전이라는 말은 그 많은 고개가 한 점도 씹질 못합니다 한결같이 아마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추측한데 그 수많은 25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한결같이 턱이 아무러지지가 않습니다 아무도 씹질 못합니다 그리고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시는데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이 심각한 장면이 연출된 것은 그 원인을 출국기 29장 38절에서 39절 말씀을 가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매일 아침 저녁에 어린 양을 가지고 제사를 지내라 예배를 드리라 하십니다 아침 저녁에 그런데 이 사람들은 메추라기에 미쳐버렸습니다 거기에 빠져서 예배는 까마득하게 잊어버렸습니다 단 한 사람도 예배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간 곳 없고 지금 우리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물질만능 시대입니다 사업이 무언가 잘 됐더니 사업이 어려웠을 때는 그렇게 열심히 예배 드리는 사람이 많은 것을 내가 물질 축복으로 받고 났더니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쁘다는 핑계로 하나님이 메추라기로 주신 모습과 똑같습니다 그렇더니 하나님께서 이 메추라기를 누가 주셨나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물질도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것은 없습니다 전부 그분이 주신 것입니다 숨 안 문 들이키는 것도 그분이 허락하지 않으면 우리 숨을 못 씁니다 숨이 끊어져 버리는 사망 가운데 놓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 하나님 잘 숨기라고 주셨더니 며칠하기를 넘치게 보았더니 하나님의 예배를 다 하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열한성 18장 30절에 보게 되면 사건은 바꿔집니다 엘리야 시대가 왔습니다 갈매산에서 3년에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을 때 이 한 사람이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로는 예배는 소홀히 하고 기도만 열심히 하면 그것이 능사로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갖다가 성경을 이렇게 갖다가 인용을 합니다 야구부 소장 17절에 분명히 성경 말씀하기를 엘리야는 우리와 성경이 같은 사람이로돼 그가 간절하게 기도한 적 하나님께서 하늘 닫기도 하시고 열어주셔서 비를 내려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만 하면 된다 아닙니다 기도 들어가기 전에 갈매산의 이 엘리야의 모습은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열왕성 18장 3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엘리야가 기도하기 전에 축복의 비가 내리기 전에 이 엘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내게로 가까이 오라 주의 종 가까이서 물하겠다는 것입니까 무슨 교제를 하겠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열왕성 18장 3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내게로 가까이 오라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무너진 요호와의 단을 수축하자 내 예배의 단이 무너져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섬기는 자리가 무너져버렸습니다 이것부터 먼저 수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송아지를 잡아서 올려놓았습니다 3년 이상 가뭄이던 이 땅에 송아지가 어디 있습니까 그 당시 시대의 상황은 역사는 이렇게 적나라하게 너무나 참혹한 사건을 비극적인 이야기를 역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인이 아이를 낳아서 배가 고파서 이 아이를 살만 먹는 시대가 바로 그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송아지가 어디에 서 있었을까요 내가 먹을 것은 없지만 이 3년은 송아지를 준비해 놓았습니다 뭐 하려고요? 하나님께 드리려고 그리고 물이 어디 있습니까 이 갈려산은 해발 540m입니다 석회질로 되어 있습니다 토양이 물을 갖다 보면 그대로 섬에 절어버립니다 3년 이상 물 한 방울 흡수하지 못했던 이 땅은 물을 갖다 붓는 순간 흔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물을 가져왔을까요 여기서 수십 킬로 밖에 있는 지중해가 있습니다 지중해 바닷물을 갖다 부었습니다 넘치게 부었습니다 한 가지 우리는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데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예배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반드시 아침 저녁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한 예배의 정석입니다 사랑하는 성들 여러분 예배를 사모하십시오 예배를 침이 사모하십시오 때로는 우리는 세상 사람은 세상 것을 낙으로 삼지만 예수의 사람은 예배를 낙으로 삼으셔야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엘리아가 기도 들어갈 때 이것을 수축하고 난 뒤에 반드시 땅에서 부어야 하늘에서 부어줍니다 이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내가 심원대를 거두고 행안대로 갚아주고 헤아린대로 헤아리신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축복의 비가 엘리아의 지도를 통해서 쏟아집니다 창세기 8장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 노아가 있습니다 노아 홍수 심판 때에 이사람 아르라스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노아에게 너 예배 드리라 말씀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노아가 구원받은 사람 심판이 지나간 사람 저주가 몰려간 사람 오늘 홍수의 심판은 다 지나갔던 이 노아가 아르라스에 도착했을 때 마란 땅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도착했을 때 그가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8장 20절에 하나님 앞에 단을 쌓습니다 바로 예배를 말합니다 그때의 창세기 9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지개가 서고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내가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따르십시오 복을 주시며 이 복을 말합니다 이 복이란 말이 또 역시 무엇을 말할까요? 우리는 상식으로 생활 때 세상 복을 얘기합니다 물질 축복 많이 주시고 우리 가정에 많은 환경의 변화가 일어나겠구나 많은 축복을 주시는 것 그 말씀이 아닙니다 역시 여기도 복이란 말이 시보류 바라크입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무릎 꿇다 엎드리다 절하다 했더니 어떤 일이 있습니까? 바로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창세기 9장 1절에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바라크 했더니 하나님께서 생육의 복을 주세요 이 생육이 한자으로 날생 기를 죽자를 씁니다 태어나서 이 땅 떠날 때까지 건강의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을 말합니다 언제? 내가 바라크 할 때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는 엎드리고 절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노아에게 약속하시듯이 생육의 축복 번성의 축복 그리고 충만의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성령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령 말씀을 찾아가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세 분이 똑같은 현상이 일어났는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있었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았던 사람 가운데 특별히 애굽으로 세 사람이 내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애굽 내려갔다가 환란 만납니다 부인을 뺏겨버립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한테 불신자들한테 망신이란 망신이 다 당합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넌 애굽 내려가지 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야곱에게는 너는 애굽으로 내려가면서 내가 너와 함께 가겠고 야곱에게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이럴까요? 똑같은 믿음의 사람들인데 성경 말씀은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장세기 12장 10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애굽을 내려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려갈 때 하나님이 예배가 없어요 하나님이 예배 드리지 않았습니다 예배가 없이 내려갔습니다 단을 샀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장세기 26장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삭이 애굽 내려가려고 할 때에 하나님의 애굽 내려가지 마라 여기 예배가 없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장세기 46장 1절에 보면 애굽을 내려갈 때에 가장 먼저 가족들을 다 이끌고 어디로 오냐면 부엘세바라는 곳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단을 샀습니다 하나님 앞에 먼저 예배 드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장세기 46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오늘 사랑하는 선거 여러분 주일은 우리가 카린다를 보게 되면 마지막 끝에 주일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앞에 있습니다 일요일이 빨간 글씨로 되어 있습니다 이 날이 언제인가요? 주님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날이 왜 한 주간 앞에 있습니까? 주님과 내가 시작을 해야 돼요 주님과 함께 출발해야 됩니다 그것이 주의 날입니다 사랑하는 선거 여러분 어떤 일 있어도 강조합니다 여러분이 가장 담임 목사가 여러분한테 늘 소원이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지상에 받을 수 있는 복을 우리 선거가 받기 원합니다 그러면 가장 기본적인 것이 어떤 것입니까? 주의를 지켜야 됩니다 어떤 이유든지 주님 앞에 주의를 드리지 아니하고 달인을 하는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목사는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이해를 안 하세요 성경 말씀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비기서 성경 말씀에 보게 되면 19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안식일을 지키고 누구 안식일입니까? 하나님의 안식일입니다 내 안식일을 지키고 내 성소를 귀히 여기라 이 성소가 성전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선거 여러분 마지막 말씀의 결론은 마태복음 12장 8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크게 따라 하시겠습니다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네 우리 주님이 바로 이 주일날 안식의 주인이십니다 이 한 주간에도 주님이 동행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시기를 주의수님으로 추구합니다